맹세합니다. 서른 날은 씨 함께 죽을 거수기시 다른 죽음으로 이 맹세가 지켜주도록 하십시오. 왜 자산했는지 알어 니들? 왜? 뭔데? 왜 언주가 죽고 싶다거나 그런 얘기 했었니? 아니요. 외도 니들 죽으선 안 좋은 일 있었지. 우리가 같이 있어 누가 그래? 언주가 다시 돌아온 거야? 언주가 너도 죽일 거야? 옥상에서 대체 무슨 거야? 이제 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야? 다음엔 내가 죽을 거야. 당연히 너구나.